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 가운데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대신에 충북 청주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은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여당 내부의 불만은 오늘도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초성 김남국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해야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과 정부에 부담을 줬다, 일명 내로남불이 됐다, 욕먹을만 하다 같은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제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듯 우려 섞인 언급을 보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노실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실장의 거취에 관련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이 의원이 말한 합당한 처신과 조치는 서울 반포집을 팔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밖에서는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습니다. 어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서 형식적인 당정협의는 하지 말라며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여당의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노실장의 처신을 놓고도 여당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사기号 감사합니다. y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